안녕하세요 G프로입니다. 오늘 작업할게 뭐냐면요 고압수척기 소음을 잡아라 이미 이거를 세팅을 해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조용하거든요 서울에 계신 분 엊그저께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오신 분은 가운데에 놓고서 모폴로를 여기다 달았더라구요 아예 큰 거를 렉스턴 거를 박아놨는데 서울에 계신 분은 밑에다가 소형 자동차 머폴러로 엔드에다가 달고 위에 여기 천장에다가 배풍기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작업할때 고압수척 작업할때 요정도만 이렇게 닫아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전에 총매를 달아서 완엔지에 썼을때는 총매를 달아서 썼었어요 그래서 총매만 달아도 되게 조용하거든요 총매만 달아도 소음이 많이 줄어요 거의 절반은 줄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쓰고 있다가 더블로 가면서 공간이 안나와가지고 이거를 떼던 것도 띄었는데 지금 원래 이 더블 엔진 두 개를 모두 이 머플러 하나로 세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배합이 간섭이 생길 것 같아요 더블로 돌릴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두 대를 돌리면 배기량이 2000cc 아닙니까 근데 요걸로 아무래도 배합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은 메인으로 쓰고 있는 1번 엔진에다가 이 소음기를 이제 설치를 할 거고 2번 엔진은 요거 전에 기존에 제가 썼던 총매 중통 요거를 여기 여기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기존에 떠올라면서 여기가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요거를 띈 건데 어 이번엔 이쪽에 공간이 엔진 나올 것 같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엔진은 소음기를 달고 2번 엔진은 전에 사용했던 총매 중통 이렇게 해서 어 세팅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굳이 이제 뭐 이렇게 소음 때문에 어 작업하기가 조금 어 그런 환경에서는 요것만 이렇게 어 이렇게 문만 살짝만 닫아주고 작업을 해도 엄청 조용해요 그리고 어 이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돼요 어 그래서 이미 이거는 지금도 제가 좀 시끄러운 데서는 이 문만 닫아도 확실히 조용하거든요 사실은 어 이 가솔린 거스측 엔진 이 머플러 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엔진 소음이 좀 커요 엔진 소음 어 머플러 소리도 있지만 엔진 소음이 있어서 어 시끄럽다니까 닫으면 돼요 닫으면 지금도 이 상태에서 닫고 작업을 하면 조용해요 근데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 소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다 잡아버리면 어 야간이나 아니면 소음 때문에 작업을 못할 현장 내에서는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